자 컴퓨터는 컴마왕 게이밍견은 기가바이트입니다 수폭님 그리고 기목지탈구님 함께 감사합니다 진짜 찝찝한가요 당연하죠 원래 바텀에 원딜 혼자 두면 나도 찝찝해 걔 혼자 막 죽으면 미안하단 말이야 나 때문에 죽은 것 같고 괜히 나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닌데 괜히 뭔가 미안하고 그런데 이런 별로 미안하진 않지 어딨냐 서포템 여깄다 장승훈 나라 사십니다 뭐 좀 늦은 것 같은데 근데 좀 늦었는데 방송 이거 말하지마 어우 됐어 케일 첫템? 고르면서 왜 했지? 아 그 땜에 했나보다 답이 없다 개답 없다 얘가 뭐였지? 얘가 원딜인데 신자호보고 정글가라 그랬는데 신자호 그냥 정글을 꼬라박으니까 지도 그냥 박아버렸어 지는 바텀인데 원래 라인을 바텀 고르지 말든가 아우 답없다 쟤네 차단해놔야겠다 둘 다 신고해야지 끝나고 둘이 지금 정글 같이 도나오는데 어우 X됐다 어떡하지 씨말로마 죽어라 흐흐흐흐흐 치까야지 뭐 이러면 어떻게 별수있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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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정글 누겠지? 상대 정글은 녹턴이네 오 개살 줄 알았어 상대 정글 녹턴이라 자아 신의 한솔 노리겠습니다 녹톤 이거 먹고 갈때 지지는거야 신의 한솔 노리겠습니다 이거 말곤 없어요 레드 그거 먹고 레드 먹고 일로 오겠지? 조아 이거 안보이거든 와드에서 녹톤아 난 널 기다린다 난 너밖에 없다 너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다 신짜오가 바텀 맞네 아우 불쌍해라 바텀 라인으로 두 명의 바텀을 버렸어 야 뭐야 벌써 땄어? 녹톤이 올 때가 된거 같은데 설마 직각 다운 와요 설마 에이 설마 그럼 쫄보가 어딨어? 불러 먹어야지 녹톤아앙 녹톤아앙 아 왜 일로왔어 아 뭐야 아 아 아 좋겠다 아싸 야 이거 제발 으아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하하 쉬발 왜 모든 걸 걸었는데 와 존나 아깝다 와 진짜 와 딱한치기였는데 진짜 아깝다 아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 너 일렙점으로 약하다 저게 아 안녕 갱호 논툭하면서 CBS에선 경험치 먹어야겠다 내밀어 먹네 그거를 ㅅㅂ 야 그럼 처음부터 바텀으로 가 미친놈들아 왜 내 탓을 해 나도 그 새끼야 몰라 이 새끼야 나 처음보는 놈들이야 아 저기 와야되네 바텀 버릴라 했는데 여기 오는게 그나마 제일 경험치 많이 먹어요 다 여기 버려갖고 박스에다 깔아놔요 그래프한다며 다이브할수도 있거든 제가 그래프를 해라 세라리 나한테 들어와 그리고 아 박스 빠져버렸네 그래서 2올려줍시다 와 시애 3개 먹었다 드디어 아 이게 무슨 서포터야 아 이놈 얘 땜에 망했어 얘가 갑자기 원디를 해 원딜하나 갑자기 인신을 해 왜 그러는거야 정글를 너무 정글이 가고싶었는데 정글러가 양보를 안하니까 저거 근데 저러면 정지당하지 않나 저기 자기라인 안가고 저러면 정지먹는걸로 하는데 내가 알기로 이번에 자기라인 안가고 저러면 정지먹는다고 들었거든요 저게 막 꼴린 데로 가면 어 존나 아프네 아 스마트키 아니었어 이팟 망한것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할만은 해요 샤코라서 샤코라 언제든지 뭐 가둠을 버려도 가둠 터져난만 없어 터져도 돼 터질려면 터져도 돼 뭐야 큐도 못쓰고 죽었어 어 괜찮아요 아직 이정도면 왜냐면 이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텀 버립시다 미드합시다 제가 배울 스킬 다 배웠어요 이제 다른 데로 가면 돼요 탑가도 되고 미드가도 되고 바텀 깨지겠지 뭐 얘 아직은 집에 갔네 안갔네 답이 없다 근데 주워 아니야? 아니 왜저래? 레벨 2야 고이트롤 좋은가? 왜저래? 저거 봐 동시에와서 미드 다 처먹고 가잖아 빡쳤다 쟤 왠지 못 봤을 것 같은데 에코가 아 니까 좀 볼 것 같은데 미친 세명 오네 그래도 못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세명이 지나가는데 못 봅니다 와 내 의미가 없어요 깡파 어? 전발로 넘어왔어 거를 와 4인갱 미친 와 롤챔스냐? 5인갱이었네 애까지 자 바텀 밀려다 바텀 가자 이거 좀 먹고 경험치 좀 같이 먹자 이거 그리고 돈템은 어차피 가만히서 돈이 차 이게 10초당 2원인가 더 주거든요 괜찮아 이거 또 때리면 돈 주고 이거 때리면 15원씩 준단 말이야 15원 15원 한 번 더 15원 이거 경험치 다 먹어주고 이렇게 이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오케이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메자이 가시나요? 어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답이 없거든요 팀이 원래 메자이는 유리할 때 가는 게 아니라 불리할 때 가야 돼요 전세를 역전시킬라고 그리고 바텀을 또 잠깐 갔다가 잠깐 갈라 그랬는데 안 가도 되겠다 이제 담이 일어나서 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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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네가 지금 정글을 못 먹으려고 그러네 둘이 3레벨이야 얘네 와 답이 없다 일부러 따라 당기네 아예 게임을 포기했네 얘네는 정글도 안 돌아 이건 뭐 어디실 것 같은데 이러면 저렇게까지 거의 들어오라면 너무 셔한거 아니니? 아니 투정글이 정글을 안 돌고 있어요 쟤네 투정글이 상대방 정글까지 싹 다 먹어야지 좀 투정글을 하든가 말든가 하든가 근데 욕먹히겠다 해도 의미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 정도면은 정글을 안 들고 있으면 저거는 아예 안하는 이만 못하지 아우 아퍼 레벨이 너무 낮다 흠흠 오우 샵새끼야 어우 짜증나 야 미드 누가 안오냐? 또 2인갱이네 오우 잘해 맞췄네 저 들어갈라나 혹시 리신 둘이 단짝이네요 아주 흠흠흠흠흠흠 별로 힘들진 않아요 사실 저도 별로 이게 뭐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지면 좀 짜증나거든? 막 진짜 개 열심히 했는데 지면 짜증나는데 나 이러고 지면 하나도 좀 안나 괜찮아요 별로 안 힘들어요 에코부터 조지자 에코부터 조지자 그렇지 형에다 인물어 좋아좋아 5레벨 어? 리신 야 저 어시 들어오나요? 자고 자라면? 오케이 어시까지 어우 시신자 살았어 대박 이거 누구지? 에코다 800원 돈이 모인다 기동력 사주고 제가 온레벨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포션 말고 이거 사가자 나중에 부패 물량 어차피 살거니까 게임 이기고 있어요 4대2에요 킬로만 따지면 나쁘지 않은데? 만질거 같기도 한데 잘하면 이거 에코가 3대3네 벌써 많이 죽었네 케이리 피가 없나? 킬 많은데? 마나도 풀인데 왜 집에 가려고 그래 껑 펑 까비 얍 한 대만 때려 한 대만 아아아아 방어막 아깝다 저거 아깝다 아까워 흐흐흐 잘 수 있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야 핑허을 막다니 뭐야니 기젯까지 한다니 오오오 예측을 했어 오tre3수도 꺾었는데 하군전에 야오오쓰레쉬 잘해 쟤네 죽었냐 쓰레쉬 이하테도 죽었네 야 핑허를 막았어? 샥오 내가 여기서 내가 부속 얘기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도망친참 했거든요 이쪽으로 도망친척 했는데 이쪽으로 와서 핑허를 박았네 잘 하네 어떻게 알았지? 눈치게 좋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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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가서 먹자 경험친사 CS좀 먹자 캡틀 국나라가 본거같다 그게 보이나 그게 근데? 그냥 나한테는 나한테만 보이는거 아니야 그렇게 날아가는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여기까지 날아오는게 보였는데 나한테 끝까지 상대방한테 안보이지 않았을까? 그거 보고 알아챙길수도 있겠다 근데 진짜 보였을수도 있겠다 모르겠다 자 레벨 6 그렇게 봐 엄청났지도 않죠 생각보다? 레벨 엄청났지도 않아요 4레벨 아이 쟤기랄레 실스 좋았어 아 쟤는 계속 빈다 쟤 넉턴도 저기있고 잡자 이거 왜 아무도 안오냐 미드가 아무도 안오네 미드가 오면 갱잡을텐데 저거 피가 라지르가 피가 진짜 약하거든 라지르가 피가 진짜 약하거든 이거 누가 오기만 잡는대 케이리 바탕 가버렸대 포탑 적군이 전령 전령은 뭐 먹어도 상관없어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깐다 저거 다 다깐다 헐 저거 좀 위험한데 저거 다이브거든 백방 다이브거든 저거 아지르랑 아지르는 신짜고랑 얘 둘이 막으라 그러고 다깝시다 차라리 다이브 안하네 간다 안다 안다 간다 안다 안다 간다 안다 안다 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왜왜 주름 막아 이거 그렇지 공짜로 줄라 그래 타워를 으잉? 저건 좀 아닌데 퍽니요 안 돼 죽었다 이거는 아아 아아 저 생각 못했네 내가 저 생각 못했다 아아 까비까비 이거 신짜고 다시 달려줄죠 이거는 그치 나왓다 서리어 왕 아 초반에 넉턴 잡아서 참 좋았을텐데 그것도 좀 아깝건 아쉽고 쓰레샤 딜 간다고요? 아니에요 저 스틸 아니에요 이거 그거 가는 거예요 미카엘 가는 거예요 근데 게임은 또 그렇게 막 엄청 개발력있진 않아요 지금 케일이 바텀에서 엄청 무한 파밍했어요 못한다 자기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케일 자체가 싸잖아 파밍하면 얼마나 쎄 문제는 리신이랑 신짜 오지 나랑 레벨이 똑같네 어 킬은 이유있네요 흐흐흐흐흐 타원 개발리고 있다 근데 저기 탑이 좀 약간 맛집인 것 같은데 자 이제 설이형이 나왔죠 이제 돌아다니면서 설이형 쓱쓱 써주면서 킬 한 번씩 따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잡자 저거 킬 얘네밖에 없네 줄 밖에 없네 가자 킹왕 있나 쟤네 없지 야 따라와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야 야 에코 에코 따라갔나 애가 도망가고 있네 따라가는게 아니라 아 졸졌다 이거 난 살아갈 수 있는데 안에 안돼에에에에 으어어 으악 어떻게 시간이 없어 아앍하이 nurs농헤헤 똭해틀국이야 아 짜증나 저 도망 самом 치 perch nosso 아아 여기 푸시 들어가있는데 여기 들어오네 제가 조금 애매해요 방풀 아니에요 방풀이면 이게 안돼요 딜레이 이렇게 안돼요 오 따라왔다 죽었다 저거 오우 양 6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신은 죽은거 같죠 타이밍이 참 잡았다 전 탑이 없는데 못잡는데 쉿 딱 정글로 두배 문제라니까 지금 정글로 둘이 제일 못해 감사합니당 신짜오랑 리신이 못해 어요요요요 쟤네들이 갱을 잘 다녔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미드갱을 아까부터 계속 안았고 갱캉캉캉가 많이 나는데 이게 조금 아쉽네 어우 키트를 쎄다 욕먹으러 가는거 맞죠 쟤네 욕먹게 해줘야지 뭐 양님 16개 감사합니다 육더기욕은 감사합니다 방송타서 저러는거야? 아니에요 원래 브론즈가 아니래요 원래 브론즈가 이런곳이에요 으윽 아 요거가자 흐흐흐흫윽 답이 없어 노가야되 싸차 그럼 이제 죽으면 안돼요 이제 아까처럼 깨틀린 궁 육두 번 죽었으니까 이제 배웠어 이제 애한테 잘 죽어 박쿠로니 형 한게 감사합니다 이제 치고 빠지는 건 잘 안돼 빠지다 캐슬 9맞고 죽어 살인 플레이를 근데 지금은 없어도 괜찮아 지금은 스택이 0이니까 괜찮아 왜 이렇게 미드를 안오지? 우리팀이? 라임 푸시 개 느린데? 오케이 그래도 AP 샷커 잘 커면은 캐리 력이 좋진 않지만 사실 좋진 않아요 좋다고 할라 했는데 좋진 않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캐리 공로 잘 살렸네 오케이 딱 죽을 줄 줄 줄 줄 줄 줄 그렇지 메이자이 두 개 메자이 세.. 네개 자 한번 해배.. 암흑의 인장 네개 먹었습니다 블루도 먹었어요 게임이 갑자기 비벼진다 또? 내가 크나? 내가 크면 또 이게 달라지는데 역시 분리할 때 산다는 메자이 넥서스가 밀리고 있을 때 메자이를 살면 게임이 이긴다는 그런 포몬이 있습니다 존야부터 가죠? 존야가 가야될 것 같아요 캐틀 궁이랑 저런 애들이 지금 폭제리랑 드론 애들이 많아갖고 존야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선템으로 리치베인부터 갈까 했는데 고민이네 리치베인부터 갈까 리치베인가면 이석도 오르고 좋은데 일단 메자이 삽시다 운이 되니까 메자이, 루덴, 기동력 리치베인까지 가면 이석이 진짜 빨라요 이거 메자이 이석 15% 루덴의 7% 리치베인의 7% 기동력에 이거면 이석 찾아 난리납니다. 나라가요 나라가 거의 퀸이에요 퀸 1랩 궁수준이야 진짜 물론 다 템이 나왔을 경우이야 리치베인도 나오고 무델도 나오고 메자도 싸코에 할 수 있는 경우지 진짜 저기가 있네 조금 위험한데 캐틀피 좀 잠깐 빼놓고 살짝 이러면 캐틀이 사리게 되죠 벌써 이걸로 다이브를 방지해놓고요 괜찮은데 이렇게 하니까 아 뭐야 벽을 못 넘었다 비야떠 던져야지 아래로 계속 피 깎아두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케이 못들어와요? 이러면? 피 없어서 박스도 많아서 들어오면 큰일나 너네 어어? 왜 쟤가 들어가는데? 아니 미쳤나? 아니 왜 오른쪽에 약간 들어오려고 그러는거야? 일단은 아질은 잡았다 파괴되었습니다 오케이 일로와 어디가? 하핫하핫하핫하핫하핫 매자리 16개 이속 증가 그 다음 바텀의 고속도로 하하핫하핫 하핫하핫infect 하하핫 오오!! 하하하핫하핫하핫 하핫하핫하핫 지데로고만 야 샷코 서포터가 미드에 3명을 막았다 아지를 죽이고 쓰레쉬 죽이고 또 누구지 어째 내가? 캐틸 죽이고 3명 잡았어요 혼자 크아 잡았지 저거는 그렇지 야 잘해 우리팀 여기서 이제 루덴 갑시다 그냥 전혀 필요 없겠는데 이정도면 뽀위니 3개 감사합니다 하나 둘 3개 고맙습니다 스윗님 남기 감사합니다 자 갈까요? 블루 내가 먹어버리자 그냥 어 저거 누구야 에코지 저거 누구나 먹어 그럼 우리 블루 누르는거 아니겠지? 아 우리 바텀쪽에 갈라 했나봐 아 민명대 타고 바텀 갈라 했구나 민명대 타고 이속 빨라가지고 여기 탈탄 다음에 바텀 달려봐서 쟤네 죽일라 했구나 우리팀 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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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빵님 열한게 감사합니다 1,2,3,2,1개 뽀위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싸운다 저기 그럼 위신이 많이 약한가봐 어? 어떻게 알았지? 어허허허허 오 깜짝이야 뭐 피와있나 저기? 피와있나? 아 그렇지 이게 날릴 리가 없는데 돈 내놔? 돈 내놔? 저 핑와잇 써서 가기 싫은데 나는 근데 안갈래 메이저 공백님 열개 감사합니다 한 번씩 써주고 와 존나써서 이제 오호 아 여기 딜 돌아왔네 에헤헤 멋있는건 보여주려 했구만 딜이 들어가버렸네 집에 갑시다 이게 한 0.3초정도 이게 잠깐 부적이거든 아주 잠깐 가자 소리 짠딴한데? 미카엘이랑 죽은다이 방패구나 어쩐지 딴딴 얘들아 그럼 나만 때리냐 왓측이 왜 그러냐 나 소프트야 미친놈아 미친놈아 아 방어막 어 뭐야 이게 왜 죽어 어이 아니 디디 씨발 매장이 파괜찮아요 우리 억재기 투 억재기에요 그래도 이 새끼들 지금 막을 생각이 없네 존나 와 007인줄 알았네 다미로 이 미친놈들을 네 오케 루데 나왔다 와 미친놈아 아 끝나는거 아예이러다 찾아나마 때리냐 하나만 하나만 그치 와 떠나이새끼들 이고 와 민다 민다 신짜로 죽으면서 민다 그냥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하하하하하 지금 상대방 엄청 불안할 거야 지금 뭔가 이상해 상대방 느끼기에 야 쟤네 원딜 넣고 서포트 자쿠다 어 뭔가 이상하다 쟤네 수업 개 쓰레기다 우리가 이긴거 같다 했는데 뭔가 게임이 점점 뭔가 이상해지고 느낌이 쎄하니 냄새가 이상해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그렇지 나 어시하나 얹어야되냐? 제기랄 잡자 이스키고 아 이스타우가 아이도 살아있구나 와 힐까지 그렇지 메자위 10개 다시 메자위가 잃는 것도 쉬운데 싸는 것도 쉬워요 사실 눈빵님 22개 감사합니다 이덕이는 끼빵 킬 뭐야 내꺼 아이 재기랄 킬 먹으려고 했는데 자 이제 미드가 1채도 안밀어 보니깐 미드를 1채도 안밀었네 억쟁이 다 밀어놓고 뭐 이게 이장게임이 다있냐 넥서스 딸피라고요? 아냐아냐 어어 아이 저거 안돼 저거 안돼 저거 무조건 누군가 지켜 무조건 누군가 지켜 욕먹자 이거 야 뭐야 얘네 다 밀었어 이거 이거 아지르프탑이야 하하핳하핳 어휴 비탄게임이 다있냐 본지 피어 좀 찼어요 그래도 저거 제가 부시기엔 한참 걸려서 안되고 제가 부시라면 저거 30초 넘게 걸려 한참 걸려서 안돼요 야 대박인데 얘네 아 우리요? 아니 저거 또 누가 밀었어 언제 밀었어 아 우리말한거였어요? 생각도 안오셨는데 언제 지금 밀었지 어 캐트 졸랐어요 안되 안되 도망가야되 아 욕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쉽네 1100원 욕을 먹어야 될텐데 너 빼 위험해 나이스 어시스트 오히려 케일이 따고있네 와 미친 케일 들어왔는데 너 들어왔는데 그만 들어와 아이오 자 매장이 18개 다시 돌았네요 다시 돌아왔고 집이 신작업 지키고있어요 아 뭐야 쟤 뭐야 자 넥서스 밀릴 일이 없겠네요 보니까 굉장히 든든해요 리저 바텀 밀러가네 같이 가자 그래 어 진짜 나온다 나온다 좀 간보는데 근데 쟤네도 함부로 못와 쟤네도 자칫한 밀려가지고 아 이거 들켰는데 이거 내 방파였다 여기 있지 않는게 좋은데 욕먹 차라리 왜 욕을 안먹고 가만히 있냐 아 다섯명 다가서 넥서스 죽자고 때리자고 개호바인데 이거 억제기까지 말고 아 안돼 안돼 개호바야 다같이 때리자 다섯명 전부다 억제기도 곧 나와요 좀 있으면 이거 이거 야 욕먹지 그냥 얘들아 애들 욕먹어 왜냐면 이산흔에서 가만히 시간을 버리는거야 에콘은 궁 있는데 아 못둬져 이거 오이씨 아 오이씨 어 아 버리고 여기올거 그냥 아 싸우는거 버리고 일로올거 그냥 여기 싸우는거 버리고 일로갖고 들어갔을걸 아깝다 어 이번 시리스도 많이 죽네 메자 10개 지밍가자 아 지금 올리는거 너무 이거 안좋아 아 그래도 갈래 안돼 어쩔수없어 가야돼 아니야 아 고민된다 이케하자 아 잠복하지마 하하 억제기 나온다니까 용을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긴 먹었네요 그래도 진짜 혼자 먹었나보다 이런 억제사지 재생성되네 쟈네 바로는 아직 안먹고 쟤네 아 이거 빠르게 밀어야되는데 큰일났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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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원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먹기 너무 오래 걸려 저거 앙 똘모띠님 감사합니다 리신저거 짤릴거같은데 와디도 안지우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 와 씨 딜봐라 억제기 까인다 그냥 쟤네 어 쟤네 그냥 밀러간다 근데 와 딜이 이제 확실히 좋아졌어 아까랑 다르게 좋아 집가는거 방해해주고 계속 집가는거 방해해야돼 와 한 방에 죽었네 어 목소를 올려있다 얘들아 끝내 아휴 아휴 아이쿠에쿠다 왜 저 스택 쌓였고 아오오 넥서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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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 이코 이새끼야 이코 이코 안썼네 그래도 우리 이 정도면 이거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억제기를 밀었고 쟤네 못 밀었거든 내 집가는거 방해했는데 아휴 죽을줄 몰랐다 이게 너무 쎄다 아 니네 1킬 굳에 쓴데 왜이렇게 딜이 잘나오지 내가 몸에 약한거 있지 아마 근데 레벨도 나보다 1백개 안높은데 살아나면 달리세요 근데 이거 저 혼자 못 밀어 아아 피해 차고있어 피해 차고있어 못 밀거같은데 나 혼자 애매하거든 앙 똘묵띵 50개 감사합니다 묻혔어요 뭐가 얼구님 스티커 하나 우주님 초콜릿 10개 삼비찬이 1개 감사합니다 게임에 집중해서 잘못받네요 저 라운자 미는거는 바로만 먹으면 끝나는데 사실 진짜 전직해봤자 의미없어요 AD 가봤자 AD 가봤자 타워 더 느낌이 이뤄요 전직을 왜요 여기서 지금 템도 이렇게 애매한데 여기서 전직하면 템을 뽑지 말라는거야? 넥토두팀이 근처에 있네 들어가볼까 스리슬쩍 몰래 살짝쿵 얍 앟 아는거 같은데 스리슛 제일 모르는데 어 모른다 모른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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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어우야 무섭다 쟤도 섣불리 못 움직이는데 방풀 아니에요 방풀 절대 아니야 저렇게 딱딱 못 따라와요 원래 꺾였는데 모르나? 전혀 모르네 어 C좀 아이 저거 닿았으면 멋있는데 자 이러면 잘랐네요 오히려 우리가 근데 케일도 잘려있지 지금 아 이러면 안돼 버텀가면 안되고 미드가자 차라리 미드가 아 잘렸어 아 자꾸 잘리냐 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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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계속 자르고 잘리네 으응? 야 그냥 밀어 C봐 그냥 밀어 야 밀어 C봐 몰라 아 몰라 나도 이제 지쳤어 나도 이제 이게 딜량 좀 먹어요? 딜량 제가 1등이네요 뭐야 이게 스미님 5개 감사합니다 딜량이 우리팀에서 내가 1등이야? 야 새끼들아 서포터야 우리 CS 먹긴 했지만 몇개 안먹었어 그래도 정글먹도 안먹고 와... 대단하다 니걸이었네 샤코 잣같은 놈아 아니 왜 그랬잖아 너 딜량 1등인데 아... 눈빵님 별봉선 500개를 아이고... 마이크 좀 큰것 같다 오늘 근데 됐다 감사합니다 아 눈빵님 500개 감사합니다 아... 나도 모르는 애들이야 대키야 처음 본 애들이야 즐거웠다 여러분 추천을 마치고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눈빵님 500개 감사합니다 수리왕 복수리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럴수가 고맙습니다 500개 100개 빵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